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인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건고문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팔리세이드 팍의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어느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건설한 시스템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요소가 빠져버리고 인간 위에 근림하면서 비인간적인 구조가 생기면서 바로 권력과 소유를 위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이 퍼져나가는 즉 출애급에 나오는 그 금 황소처럼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더 큰 권력을 갖고 싶고 소유를 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이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느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 시장 제일주의, 시장 마켓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급에 나오는 금 황소처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금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 대신에 시장, 상품, 돈, 권력, 소유,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신격화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없어지고 돈을 벌고 심을 축적하는데 윤리라는 것은 장애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윤리가 바로 질서와 균형을 인간의 사회에 갖고 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윤리가 거치장스럽게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의 뿌리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돈. 돈이 바로 우리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제에서 나오는 육이는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인간성의 육이다. 즉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까먹게 된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가 인간의 중요성을 중요성 자리에 대신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배운 것은 진보하는 것. 더 많이 진보하는 것. 그리고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진보와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많은 상품들의 눈이 멀게 되면서 빛나는 시장 경제 상품의 뒤편에 어두운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대다수 사람들의 격차와는 너무너무 커져나가고 이 같은 격차가 1%가 다 갖고 있다고 하고 99%는 갖고 있지 못하는 지금은 1%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소유와 권력의 집중은 또 그 소유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격차는 절대적인 시장 논리와 재투자를 위해서 부를 늘리는데 급급한 거지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놓는 그런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황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것.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누지 않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로부터 훔친 거예요. 훔친 거. 훔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생존 기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돈 위에 서야 되는데 돈이 사람 위에 굴림하면서 비인간적인 사회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황은 모든 일을 사랑하지만 먼저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위에 굴림하는 그런 시장 경제 그런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이 하느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출애국기에 나오는 그런 금우상, 금왕소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성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